정기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퀴즈 제168회 고라의 일당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라의 일당은 별명으로 반역자들의 말로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의 말로 고라의 일당 이것입니다. 고라의 일당은 고라의 인적사항을 첫째로 생각하면요. 주전 bc 1440년경 출애급할 당시의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머리라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는 고아세 자손으로서 이사리 아들이요. 레위의 정선이요. 모세의 종형 사촌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로 고라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보면 오만하고 명예심이 많은 고라라. 오만했다. 명예심이 많다. 명예를 위해서 일평생 투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고 했지요. 사람은 죽으면 뭐야? 이름 석자를 남긴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명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명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이 고랍니다. 고라는 명예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를 대항했다. 그리고 모세를 반역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과 대항하는 고라는 자문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반역자 이것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악한 자라. 그 반역한다는 것은 악한 자고 미련한 자라. 악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말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공유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지요. 그런데 바로 고라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형에 되는 것입니다. 고라는 시기와 불만의 화신이다. 모세에게 불만을 품었는데요. 혼자만 품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다단 온 아비람이라. 다단 온 아비람. 이 세 사람은 고라와 함께하는 하나의 사인방이 되겠습니다. 그리보도 또 유명한 족장들. 250명이 여기에 함께하여 당을 조직했다. 그 사인방과 더불어 250명 그리고 254명이 당을 조직해가지고 모세 한 사람을 대항하는데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주권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를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보면은 민숙이 16장 1, 2를 보면은 분노하면서 대항을 했다. 엄청난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모세를 대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족볼로 보면은 아래 사람이니까 대항할 수도 있겠지요. 큰소리 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내 아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웠을 때 그것을 대항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듣기는 참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 뭐 지난해나 똑같이 생겼는데 나이를 보면 내가 더 많은데 왜 모세가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모세가 겉으로 볼 때에 더 나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한다. 그것입니다. 더 나은 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는데 왜 모세만 최고의 주권자가 돼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말에만 복정할 수 없다. 민숙이 16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250명 이상 이렇게 당을 지어서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 다 내놓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대항을 하니까 참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고라는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는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라당의 불만의 원인을 자세히 네 가지로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고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반이 고핫 가문의 대표다. 그러니까 꼭 모세만 최고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미람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증이 오른다. 왜 꼭 제사장의 아들만 공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총에 250명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리가 미약하다. 우리도 유명한 자들이고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권리와 권위는 미약하고 마론의 권위는 너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입장에 볼 때는 모세가 인도하는 이 광량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라당의 일당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모세만이 왜 최고가 돼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도 모세만큼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라서 고라당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의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증명과 표적을 요구했는데 그때 보면 민숙이 16장 7절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에게 최고의 주권을 주느냐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을 때에 고라와 다장과 미람은 땅이 갈라졌고 거기에 틈이 생겼을 때에 총회 250인과 함께 그 구성에 빠지고 불로 소멸이 되었다. 갈라진 틈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겼다. 이 4인방을. 그리고 총회원들 200 유명한 족장들 250명도 불로 소멸이 되었다. 불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땅이 입을 벌리는 거.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입을 벌렸는지는 모르지만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성경은 땅이 입을 벌렸다. 왜요? 고라당의 무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0명 그들과 함께하던 유명한 족장들도 불로 하나님이 소멸을 시켰다. 불심판은 소동고무라도 있었는데요. 이 고라당에게도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민숙이 16장 32절을 보면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33절을 보면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의 지점을 뚫고 도망하여 가로대 땅이 우리도 삼키려고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사인방은 고라를 죽이고 사인방은 땅에 입을 벌려서 땅속에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무덤에 들어가는데요. 살아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반역자 고라당의 사인방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또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은 도망을 가려고 난리를 쳤지만은 불이 그들을 다 살라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그 중요한 세 번째 업적을 생각해보면 추래급하는 동안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50명이 다 유명한 족장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를 보면요. 추래급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오랫동안 이들은 모세와 함께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전에서 특별 봉사를 하던 래위족속이었습니다. 래위족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봉사하는 그런 래위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평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고라당과 그 무리들이 다 이렇게 멸절당하고 하나님의 공유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고라당의 후손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후손들은 부모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자기 길에 성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전자자들의 말도 있는데요. 부모가 잘못되면은 자녀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쉬운데 성전은 이 고라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편 42편에서 49편 그리고 84편 85편 87편 87편을 기록할 정도로 성전에서 충실히 노래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하느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에서 150편의 1위까지 모두가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혼자 부르는 10편의 노래가 있고 성가대가 부르는 10편의 노래가 있고 온 송도들이 함께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편의 노래는 세상에 부르는 세속적인 노래들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10편의 노래들의 내용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노래 예배송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은 노래 중의 노래라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노래를 좋아할 것이 아니고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던 성도들은 신약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을 한다. 그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최상의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찬양이 많고요. 우리의 개인 삶에 있어서도 예배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늘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라 에베소 1장 6절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그것입니다. 이 고라당의 단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직분의 중요성을 망각했다. 하나님은 이 지체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눈이 되어서 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발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늘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요. 다 귀가 되어서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지백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지체마다 기능이 다른데 이 지체가 저 지체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적은 뇌 속에 실핏줄이 하나 터져도 뇌출혈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지백제 신경세포 머리카락 하나 실핏줄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 실핏줄 하나도 자기의 사명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지체의 사명입니다. 그 못하면 죽죠.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탐욕이 너무 많았다. 우리는 명예가 좋지만은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직부는 감사히 받지만은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 말을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최고의 지도에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기 때문에 그를 대항하는 것은 아무리 수가 많고 유명하고 나이가 많아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신약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고라당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봤는데요. 궁극적인 목표 성취를 위한 열망을 우리가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의한 욕심, 욕망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은 좋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망을 품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성취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고라당은 사망에 이르렀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욕심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불만족하면 안 된다. 내게 어떤 직분을 줬든지 그 직분에 만족하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충성하고 두 달란트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면 되지 많이 받은 자를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받은 것도 결국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빼앗기게 된다. 그것이죠. 우리는 권위에 대한 교훈도 보게 되는데요. 악한 통치자는 신앙의 연단의 도구가 되므로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비록 우리는 악한 통치자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통치자의 권위에 대한 권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단을 시킨 사막대기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악한 지도자를 세우실까 할 때에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좋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 믿는 사람들을 연단의 막대기로 치시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에게 주권을 줘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통치자의 폭종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견딜 때에 내 그릇이 점점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의 폭종에 불만을 보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함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아 불행한 것에 비해서 가난이 잘못했지만 가난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고라의 잘못으로 고라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우리는 조상이 잘못되어도 후손들이 회개하고 바로 살면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를 작사할 수 있고 자기 맡은 사역에 성실히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성경 퀴즈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는데요. 고라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했는데 그는 고아자손 이사리아들 레위의 중손 모세의 종룡이라 참 가문이 좋지요. 하나의 성인 조혼 레위의 가문입니다. 최고지도자 모세의 다 형제들이죠. 그 다음에 반영만 힘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성경은 어떤 자나 할 때에 악한 자 미련한 자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싸운 자들은 누구냐 했는데 다단 온 아비람 그리고 유명한 족장 250명이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산채로 매장된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냐 하는데 고라 아당 4명과 가족 250명 그의 추정자들 250명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지 살아서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데 생매장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치욕이죠. 그 다음에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10편은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10편 42에서 49편까지 84, 85, 87, 88 총 12편이 10편에는 150편 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10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반역자들의 말로 고라당의 일당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반역자가 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직분에 성실히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류가 주어지는 상급과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